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무거운 침을 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죽게 내려놓으리 나의 주님 지금 여기 내 마음을 만지사 주의 팔로 하늘 솟아 영원하신 그 품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무거운 침을 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죽게 내려놓으리 나의 주님 지금 여기 내 마음을 만지사 주의 팔로 하늘 솟아 영원하신 그 품에 주의 크신 사랑에 나 뛰어들리라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받아 주시니 주의 크신 사랑에 나 뛰어들리라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안아 주시니 주의 크신 사랑에 나 뛰어들리라 나 뛰어들리라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받아 주시니 주의 크신 사랑에 나 뛰어들리라 나 뛰어들리라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안아 주시니 나의 주님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내 마음을 만지사 주의 팔로 하늘 솟아 영원하신 그 품에 주의 팔로 하늘 솟아 영원하신 그 품에 영원하신 그 품에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